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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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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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5분 10분 이렇게 지원자가 놀다가 와이퍼로 와이퍼를 깨끗이 씻어서 뜨거운 물로 한 두번 이렇게 담근 다음에 미지근한 찬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안에 이제 혓바닥은 그렇게 하고 가위로 이렇게 돌려주면 살짝 닦아내려고 하지 말고 좋아하지? 두번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건 닦아줍니다. 닦아줍니다. 한번도 닦아줍니다. 조금 닦아줍니다. 닦아줍니다. 이제부터는 비누로 넣어둡니다. 요거는 비누로 넣어둡니다. 비누로 넣어둡니다. 좋아? 우리 애기 아주 가. 아주 사장님이네요 완전히. 완전히 아주 여유있게 그냥 누워있어. 지금 딸 29일째는 애기랍니다. 아주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요. 손짓도 하고 좋아하네. 큰애처럼. 큰애처럼 아주 좋아. 너무 좋아해요. 엄마가 거기 딱 가려서 다시 해줄게요. 좋아? 아이고 바람이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따뜻하고 좋아요 이제.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또 나오네. 좋아요?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29일이 되는 우리 애기입니다. 30일이나? 암튼 7월 말에 낳았으니까 이제 30일 됐겠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별 달았죠? 이렇게 따뜻하죠? 아이고 따뜻하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아이고 이거 가려야죠 가려야죠 내 프라이버시인데 가려야죠 아이고 예뻐라 하율이 형아가 여기 오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데 즐겨야죠 그죠 피서를 즐겨야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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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시끄럽게 해서 미안해요 하율이 형하고 재밌게 노느라고 또 할 수 없이 그랬어요 미안해요 우리 아기 조용히 즐겨야 되는데 시끄러웠죠 아이고 형아 노래 그냥 크게 잘 부르죠 형아가 차 윙윙 굴르는 소리도 그렇구요 그쵸 아이고 잘 노네 우리 아기 아이고 잘 노네 아이고 잘 노네 아이고 잘 노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우리 아기 줘 언니 어디와 어디와 아니 그냥 멀리서 보는거야 아기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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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는데 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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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뭘 줘봐? 애기를 줘봐? 아니야, 그냥 그렇게 애기, 베이비 베이비 강냉이 하이리드하고 똑같이 지금 하이리드하고 똑같이 하이리 시원해요? 좋아요? 네? 응애응애 해봐요 응애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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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 뭘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하이리드 머리가 그렇게 깎여져요 앉아서 꼬치 보이지 마세요 할머니 지금 사진에 으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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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말려요 거기다가 싫어해버리면 어떻게 이 주책이 이거 들어 이거 들어 이거 들어 이거 들어 이거 들어 할머니가 이거 빼줄게 물 들어오니까 야, 거기서 오줌 싼 일어나봐 이리 봐봐, 아빠 봐봐 우와 뿔머리야 뿔머리 우와, 데빗 백컴 머리 갈았네 백컴 머리 갈았네 백컴 머리 갈았네 아니, 머리 머리 이렇게 물러 뒤로 누워야지 머리 이렇게 애기처럼 이거 뜨겁다 고맙다 쟤는 또 쟤 배가 많아 자 쟤는 밥 달라고 말해 눈에 오니까 눈에 오니까 눈에 오니까 가만히 있어 눈 갖고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기다려 아주 기다려 잘한다 그쪽에 있어 아까는 네가 만져서 매워 가만히 있어 네가 마 어, 여기 아직도 비누 있네 비누 비누 빼고 다 했어 비누 빼고 그럼 비누가 또 묻는 거 아까 애기하고 똑같이 안 왔어 물을 부어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다 넣고 어휴, 세상에 눈물 나려고 내 할머니가 우리 아이리가 고구마 씻어가지고 하나만 할 거야 다 해야지 할라면 아이고 물 앞에도 하면 젖지 옷 안 젖게 해야지 잘하는 거지 조심해서 안 젖게 하세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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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젖게만 하면 돼 씻은 거 여기다 놔둬 이제 씻은 거 여기다 놔두고 다 씻어야지 뭐 다 씻어야지 그 정도 씻으면 돼 아이고 아이고 여기만 오지 않게 봐라 이거 이렇게 또 왔지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우리 애기가 이제는 지가 지껏 찾아 먹겠다고 고구마를 아이고 물은 이쪽에 와줘야 쓰레기통에 물 안 들어가게 아이고 잘해 표정이 심각하냐 옥숭아 벌레 먹었어? 옥숭아 벌레 먹었지 옥숭아 벌레 먹은 거 할머니가 사 아 이건 아니지 이거는 그냥 깔때기고 깔때기라고 그래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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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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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입었어 어저께 할아버지가 복숭아 많이 얻어오셨지 저 농장에서 얻어온 거 벌레가 많이 먹었어 아이고 하율이가 그거 이제 할 때 하율이가 이제 사진 다 하겠어 아이고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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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죽게 벌레 갖고 안 씻었으니까 여기다 놔서 다 씻어야지 씻은 김에 니가 다 씻어 옳지 집에서 다 씻으라고 그래 다 씻었는데 다 씻어 세 개나 씻어놨네 다 씻어 니가 아이고 꺼내가지고 아이고 잘하네 우리 엄마가 아가하고 있으니까 하율이가 이제 다 해야 돼 아이고 잘하네 세상에 좀 봐 아이고 다 꺼내 하율이가 팍팍팍 씻어 씻어서 다 여기다 올려놔 뽀딱뽀딱뽀딱 아이고 손 뽀딱뽀딱뽀딱뽀딱 아이고 잘하네 그냥 올려놔 뽀딱뽀딱뽀딱뽀딱 소리가 나야지 한번 이 소리 사과 씻었을 때 뽀딱뽀딱뽀딱뽀딱 소리나잖아 손 전부 다 손가락 다 썼어 옳지 옳지 잘한다 뽀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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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말해봐 뽀딱뽀딱뽀딱 해야지 그거 버리고 저쪽에다 옳지 거기다 버려 그냥 버려 옳지 쓰레기 있는 데다 버려야지 그냥 버려 그냥 쓰레기 만지지 말고 지저분하니까 옳지 나도 그것도 아이고 침이 날아 맛있게 보여 그 맛있게 보여서 침이 흘리는게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했다 이제 물거 굽는거 저 그릇 저 그릇 굽는거 굽는거 까만거 저기 오븐에다 넣을거 저거 까만거 까만거 저 까만그릇 오븐에다가 이거 굽는데 이거 하는거 굽는그릇 여기다 넣어야지 굽지 그치? 여기다 넣어야지 이거 놔두고 여기다 다 옮겨 다 옮겨서 저기 오븐에다 갖다 넣지 됐으면 옳지 잘했네 아이고 잘하네 뭐 많이 다 해야지 옳지 아이고 잘하네 아 이러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율이가 다 한거야 아이고 아이고 내려와 내려와서 내려와 이거 놔두고 어 이거 놔두고 내려와 여기 오븐에다 굽자 이것도 갖고와 이것도 갖고와 이것도 갖고와 빨리 내려가 내려가서 내가 여기 오븐 위에다 넣자 빨리 갖고 빨리 갖고 두 손을 정수하고 또 가야되는데 이거는 위험한거거든요 위험한지만 또 가리켜줘야지 빨리 갖고세요 얼른 갖고세요 어 여기다 다 넣으세요 옳지 다 넣고 또 이거 열어 이거 열고 이거 열고 옳지 넣으세요 아니 그건 아직 아니고 넣은 다음에 두 손으로 옳지 조심해 항상 조심해야돼 옳지 어이구 이거 다 넣고 아직 불 켜기 전에 넣으니까 넣을 수 있죠 불 켜면 뜨거워서 이제 손도 못돼요 알았어요 이거 반듯하게 해야지 옳지 이렇게 반듯하게 골고루 자 불 켜보세요 쫙 돌려 완전히 그것도 빡 돌리고 이것도 완전히 돌리고 또 그것도 완전히 돌려 쫙 다 돌려서 돌아갈 때까지 쫙 쫙 쫙 쫙 쫙 쫙 옳지 다 했네 아이리가 근데 이 빨간불 돌면은 이제 만지면 안 돼요 뜨거워서 알죠 네 아이고 반차도 안 입었어요 잘했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가디 써 It's so good. It's so good to me. I love him so. I love him so. I love him so. It's so good to me. We are walking in the Light of God. We are walking in the Light of God. We are praising the Light of God. We are walking, praising, loving, loving, loving our hearts! We are loving in the light of God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Genesis chapter 1 verse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줬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을 잘하네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대저의 내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기 내 길은 망아리로다 시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미로다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미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아기 내게 부족함이 없으미로다 나의 목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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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부족함이 없으미로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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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합니다. 10분도 안 걸려요. 5분만에 다 잠자고 우리 하율이도 맨날 이걸로 잠잤죠? 허드기 얻고 잠 그냥 잤죠 우리 하율이. 이제 둥치가 커서 할머니가 이제 못어보여요. 또 맘마 먹었으니 얼마나 컸을까요? 우와. 많이 컸다. 진짜 컸다. 할머니 이제 허리 아파서 못어보여요. 이제 하람이나 겨우 이제 또 업어야지. 하율이는 그냥 보호의가 돼가지고 이제 학교 가야 돼요. 배꼽도 좀 있고 셧도 있고요. 아이고 잘 크니까 좋아요. 또 먹어야지 빨리 가서. 또 먹어야죠. 하나 둘 셋.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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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땀난다 또. 아이고 땀난다. 무슨 이야기예요? 또 먹어야지 projet까지 상 pergunta 여러분들. 마지막 잠잠. 이루어 proposedBA56031. command for rain. cloth- Lots of intel upon man-repan people. 통증 Hin. 전화. 전화 PC AKA聈요. emot-larsetsis , aprilarsen. 전화하고 PC가 daddy methodology. 존아에요 존아 존아 피쉬에요 존아하고 피쉬가 나와요 존아하고 피쉬가 나와요 해물을 해야지 훌륭한 후회 할머니가 지표 nieźle 엠就是說 응가는 너무 잘 쪘다 세상에 응가도 잘하고 우리 아버지가 닦아주고 계시네 잘 벌리고 그냥 딱 닦아주시네 고기 딱 쳐들리고 있는 거 봐 고기 아주 그냥 할머니가 고개 여기만 잡는데도 고개 쳐들고 하자 엄마 저 먹고 나서 그냥 더 안 먹겠다고 땡깡거리고 고개 고개 딱 쳐들고 있어 고개 그치? 고개 딱 쳐들고 있지? 그치?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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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고개, 고개, 고개 고개의 음패스 고개, 고개, 고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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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야. 잘하네. 무릎에 그냥 다 더러워져요. 꽝 하면 옆에 사람들이 시끄러워. 가만히 가만히 가네. 조심히 조심히. 아이고, 잘 멈추네. 아, 잘 멈추네. 이제 가서 빵 안 부딪치네. 이게 좋다. 빵 부딪혀봐. 또 와봐. 이제 천천히 와봐. 허리 안 내고. 이제 천천히 와봐. 허리 안 내고.